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87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참석하기 싫은 거죠. 왜냐고요? 상권분립 인정하기 싫고 남한이 오로지 행정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국회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꾸만 꼬투리 잡는 것 같고 견제하는 것 같고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회 내가 나가서 뭘 축하를 해? 안 나갈 거야.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태우도 참석했고 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형식적이라도 참석을 해요. 국회라는 것은 상권분립의 상징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바로 의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 바로 의회의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행정권력으로 우리가 선출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대신 대리를 뽑아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리고 그 국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똘마니로 부려먹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108명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꼴보기 싫은 모양이죠. 하여튼 간에 국회를 깡무시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요. 우리 한국의 정치과정 역사만 보더라도 국회를 무진장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정희죠. 박정희는 유신정권 이후에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기가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해버렸죠. 당시 YS나 DJ가 계속 국회의원에서 그리고 신민난 국회의원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견제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되겠다. 내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유정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박아버렸습니다. 헌법을 바꿔버린 거죠. 전두환. 유사정당이죠. 민안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떡 주고 뭐 주고 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중성구제를 했죠.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1인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서 한쪽은 야당, 한쪽은 여당. 이렇게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야권 바람을 막고 그리고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도 가장 최다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전국구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걸로. 당연히 국회는 과반 이상을 독재정권에 헌납하게 돼버린 거죠. 국회. 가장 독재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선거에서 압도적 차이로 패배했고 그러니까 보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든지 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국회를 무용지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명했던 김문수도 한마디로 바보 만들었잖아요. 이진숙이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이 참석 안 하겠다. 또 하나 이유를 우리가 굳이 든다면 물론 한패고 한 몸뚱이지만 한동훈 배기 싫은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싫은 거예요. 한동훈이 물론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기 싫은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한테 덤빌 수 있고 그리고 탄핵하면 찬성표 던질 수도 있고 제3자 특검법 하게 되면 찬성할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식 가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니 뭐니 민주주의니 아무 보이는 게 없겠죠. 현재.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국회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이 교차하겠죠.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갖고 있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부하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자기 기지개도 못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제3자 특검법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 싹 용도삼이 돼버린 거 그리고 의료 대란 가장 큰 심각한 거죠. 이것은 지금 윤석열을 찍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탄압받고 있고 둘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응급실 가기도 겁나고 완전히 겁나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없고 각자 도생 의료 대란 시대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압박이 아마 한동훈이한테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의사들은 다 네트워크 있잖아요. 서로 간에 또 서울대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도 한동훈은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협의해 보겠다는 수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25만원 문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다 주기 싫다 그러면은 차등이라도 시작하자. 왜? 워낙 현실이 처참하니까 현재 그렇게 하자라고 양보한까지 제시했는데도 한동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이 받지 마! 절대로 안 돼! 현금 살포라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현금 살포가 아니죠. 이것은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써야 되는 그동안에 안 쓸면은 시효가 없어져버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소영세 상인들 조금이라도 좀 살리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좀 쓸 수 있게 그러면서 국내 소비가 이만큼이라도 좀 진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데 이것 세 개를 다 한동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이 제3자 특검법 부당한 권력을 내쫓는 것 그리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 이게 바로 그나마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의 모든 게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르텔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최상병 사건이고 박정원 대령의 외압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대란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지지했던 의사들과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가장 절박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응급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문제 의료 혜택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없애버려요. 25만원 문제 최소한의 것인데 이것도 받지 마라. 한동훈 너 받으면 너 말이야 지금 너 수사하고 있는 거 알지? 한동훈 지금 수사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너 옥죄 거야. 까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동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한동훈을 만났다. 일각에는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한동훈은 어차피 대권주자감이 안 되죠. 대권주자였다면 이 문제 의료대라는 문제를 치고 나갔겠죠. 제 가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독주하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 한동훈이 참여를 시켜왔고 그리고 네가 대권주자 좀 빛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싹 거머져왔고 여야 대표담을 어제 열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여권의 표가 분산되어야 됩니다. 분열되어야 됩니다. 108표에서 한 10표만 10표만 이탄하면 윤석열은 아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망도 많이 했고 아유 왜 만났어? 그 말이야 그 개털이라고 하는 사람 왜 만났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싸놔 했다. 뭐 그런 전략적인 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40분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가 독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지만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 한동훈이 저놈 말이야. 이재명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삼자 특검법 우리가 발의할 텐데 같이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료대란 문제 이거 어떡할 거야? 40분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할 얘기 다 한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종알종알 뭐 얘기 많이 했겠죠. 그 입버릇으로 그러나 하여튼 간에 40분간 독대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안한 겁니다. 도총장치에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동훈이 더 못 믿겠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자기 특기인 억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바로 짐이다. 이러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분간의 독대 이것이 바로 어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일 겁니다. 분명히 지시했을 거예요. 빨리 그러면 알아봐 그것 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동훈이 말이야. 생중계한다고 그러더니 생중계도 안 하고. 자 경제 얘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공포가 현실화되는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새마을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마을군고 이용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상반기 순손실이 상반기만입니다. 1조 2천억이나 됐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금융기관이요. 창립 이후에 최대 적자라고 합니다. 여기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꼽고 있습니다. 못 감고 있는 겁니다. 건설 회사들이 시중은행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새마을군고에 왔겠죠. 새마을군고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것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연체율이 7.24%라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기업의 대출 연체율입니다. 여러분 11.15%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무려 3.41%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군고는 우리가 이용하는 서민대출 기간이죠.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쪽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민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는 돈 빌기도 돈 빌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가 준비하는 모닝인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야 대표 회담하기 전에 한 19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때 계엄령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계엄령 얘기할 정도면 계엄령을 상당히 쟤네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희 사이트에서 박선호 논의들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 하면 실제로는 실제로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의료대란 문제라든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상식에 입합해서 하는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의 카르텔 집단을 이해관계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김영현 장관 후보자 등 과거에 박근혜 계엄령 문건을 검토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때 기무사 사령관인 조연천 전 사령관과 함께 육사 동기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검토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지금 국회의원들 얘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은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계엄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엄령 확 때리면 국민들 꼼짝 못할 거야.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어 놓고 또 얻은 놈들 다 잡아놓고 그러면 내가 정권 유지하고 차차히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하면 또 국지전 일으키면 돼. 나한테 미국과 일본이 힘만 주면 돼. 그러면 나는 살아나완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이 벌어지면 계엄령을 내리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잡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야당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정치적 확정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의 독재 정권들이 계엄령을 발휘한 적이 많죠. 막판에 합니다. 아니면 초기에 전두환처럼 박정인처럼 초기에 구태타 일으켜서 합니다. 아마 이 점을 윤석열은 다 생각하고 있겠죠. 계엄령은 결국 구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을 때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랑 친한 친구인 구태타 5.16 구태타를 같이 했던 동지 김재규한테 박정인은 살해당합니다. 이승만도 계엄령 검토했는데 군에서 말을 안 듣죠. 박근혜도 87년 아니 죄송합니다. 전두환도 87년 6월 항쟁 때 계엄령을 검토하고 전군의 지휘자들을 모았지만 막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항쟁을 막게 되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하도록 양보하게 됩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때리자 그래서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계엄령 준비 문건을 작성합니다.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탄핵은 인용되면서 박근혜는 계엄령을 해보지도 못하고 나라의 정권에서 권력에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계엄령이 발표되면 제2의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네를 계엄령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라. 조용히 내려오든지 국회에서 탄핵할 테니까 그만두든지 하여튼 앞으로 가을 정국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엄령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여권을 분열시켜서 국민적 압박으로 우리가 명예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점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주말 이후에 여러분들 아침 이후에 또 제가 네 자 이재명 어제 대표가 얘기했던 계엄령 문제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이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 에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물불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고 또 그 딸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박재원 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찰총장 시켜주고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지켜줬던 문재인도 집어넣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를 문재인으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기사 안 보셨겠지만 아니 뭐 이상식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안친 게 이게 대가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회를 취업시켜주기 이외한 것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러면서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이 뉴스 보고서 내 생각이 맞구나 라고 하셨을 뉴스가 바로 윤석열 지지율의 23% 기록입니다.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23% 이 여론조사 수치는 왜 중요하냐면요. 제 주변에도 다 물어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다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떨어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게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부산구청장과 인천에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의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확신할 겁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맞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23% 나왔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 갤럽의 23% 지지율입니다. 물론 하여튼 지금 제 옆에 표가 나옵니다마는 윤석열은 지금 역대 1회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 해서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뭡니까 저기 대통령 직무표가 여론조사 세계기관 한국 갤럽 MBS 여론조사건 여기서도 27, 27, 26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이번주에 23으로 내려갔습니다. 4%입니다. 오늘 내일 아마 리얼미터 여러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30%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 갤럽에서 26, 3% 나왔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수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도층은 이미 돌린지 오래됐고요. 지금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지지층 하나는 70대 이상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만약에 20%가 무너지게 되면 그 70대 이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지지기반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대란 문제는 자기를 찍었던 의사들 집단 의사들 집단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 집단과 그리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그 지지를 철회하는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23%입니다. 리얼미터 30% 무너졌네요. 29%입니다. 박근혜 때 잠깐만 볼까요? 우리 김정수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박근혜 때 보면 지금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10월 둘째 주에서 이건 갤럽입니다. 갤럽 여러분 긍정이 26%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0월 4째 주부터 4째 주부터 17%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 판액지수도 계속 높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전후가 이런 무너지는 기운이 보이지 않을까 왜 의료대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민생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가. 제가 새마을 군고 부실 상황을 위해서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부정부패와 이러한 고집만 피우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봤을 때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응급실도 뺑뺑이 도는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내 목숨과 내 생명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기의 카르텔 짓단만 지키는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추석 연휴로 해서 민생 물가 여러분 조금만 지켜봅시다. 어저께 국방부 장관 김영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안 보셨겠지만 저는 간간히 들여다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아 이 정권이 제 생각입니다. 개협령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구나. 진짜 이들은 언제든지 국지전 형태를 유발시켜서 그것을 개협령으로 이어갈 정권이다. 서슴치 치 않을 정권이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느낌? 네. 그런 걸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도 전두환 시대의 개협령을 겪은 중에 한 명입니다만 당시에 5.17 군사 구태탈을 일으키면서 전국 개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봄 서울의 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었는데 시민들이 일망타진하면서 검거하고요. 국회의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당시에 DJYS JP 등은 다 검거해 가택연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엄사에서 계엄사에서 주요 인사들 리스트를 미리 다 작성했었겠죠. 작성해서 틀어막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했고요. 학생 대학생 대학교는 탱크들이 진입해 왔고 탱크로 대학교 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각지에 있었던 청량역이나 주요 서울 요지 전국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 M16을 들고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운동 지도자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망다녔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계획하자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계엄문건을 검토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연천인가요? 기무사령관 지금의 김영현 장관 후보자 하고 육사 동기생인지 아주 그렇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대통령실로 불러서 경호처로 불려서 검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육사 31기라고 그러죠. 한기호 38기 후배 김용현에게 계엄 100번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육사생들끼리는 계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우리의 시대를 만들자. 그래 윤석열 네가 앞장서서 해라. 계엄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인이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검찰군 연합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검찰과 군이 함께 독재정권을 만들어낸 진짜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용연이고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볼 수 없는 정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벽에 막히고 또 탄핵이 현실화되면 윤석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암고를 전면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충암고 행안부 장관 충암고 이 사람들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들입니다. 합동수사본부장 과거에 전두환이 이걸 맡았었죠. 12.12 구태타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장을 이익의식 보안사령관 즉 국군방첩사령관 현재 여기도 충암고 출신이 여연영이라고 지금 이미 임명해놨습니다. 777 사령부도 충암고가 장악했습니다. 통신을 장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보면 통신 장악하는 장면이 나오죠. 방송 장악 가장 중요하죠. 방통위원장 방통위원회 절대 두 명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방송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아마 구글코리아를 통해서 폐쇄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 계엄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 대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주지휘관을 육사 출신들로 포진했다고 합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29.6%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 매우자람이 14.7% 잘하는 편이 14.9%입니다. 영남권에서 하락했습니다. 구울경에서 3.2% 하락했고 대구, 경북도 40.1% 간당간당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40%를 무너지면 이 정권은 사실상 여론조사로 봤을 때 이 정권은 무너지는 기운이 보수층에서 입안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은 이 정권의 기반인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TK에서 입안 현상이 격렬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 5%가 지지해도 나는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층에서 입안해도 요즘 보수층 오피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현재. 박근혜 탄핵 때의 자료를 잠깐 볼까요? 박근혜 탄핵 때 10월 첫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로서 보여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10월 첫째 주 긍정이 33.7%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긍정이 31.4% 그 다음에 10월 셋째 주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8.5% 지금 29.6%로 떨어졌죠. 아마 의료대란 문제와 물가 민생 물가 민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현재요. 경제 문제 이런 것이 겹치게 되면 추석을 전후해서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넷째 주 19%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5% 11.5% 그 다음에 결국에는 11월 셋째 주에는 9.7%입니다. 9월 추석 때 많은 여론이 돌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국민들은 거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제 청문회를 봤을 때는 틈만 나면 틈만 나면 계엄령으로 밀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제 4비율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거의 참여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전체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면 이 세력은 쥐구멍으로 숨어들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분류될 것이고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아마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어제 심정우인가요? 이 사람 청문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특할비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됐습니다. 특할비 받아 먹어왔고 봉투를 28개인가 만들어서 명절 때 떡값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씩 그 특할비가 누구 돈입니까? 이 후보자 돈입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특할비로 폭소가 터졌습니다. 염소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파리 파켓에서 뭘 뭘 사 먹었다든가 참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심정우 후보자는 어제 오빠 김진우와 희문고 동창이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내기 했습니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 드러납니다. 이 심정우 후보자는 검찰 내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나오고 강남에 있는 희문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찰 내에서도 이너서클 엘리트 이너서클의 1인자로 뽑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조사가 옳았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윤석열에게 충성맹세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충성맹세 안 했는데 검찰총장이 됐다?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 관련 사건 김건희 관련 사건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세요. 그럼 자기 한동은 제끼고 말이죠. 자기 대권 후보로 여권의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심우정 후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윤석열한테 한번 얘기하고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충성맹세 안 했다면서요. 충성맹세 안 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나가는 소감 지나가는 게가 웃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살 아이 영아라고 그러죠.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지금 뇌손상이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4일 날 응급실을 찾다가 응급실에서 다 진료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받아주었고 경련이 있었는데 경련은 멈췄지만 지금 뇌손상 사태라고 합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얘기 같습니다. 이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1곳 병원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산 김포 부천 의정부 서울관내 등 대학병원과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네 2일 날 국회 개원식이 있었죠. 윤석열은 불참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날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상춘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김건희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부부를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한식 메뉴를 준비했다가 떡볶이도 준비하고 국회 개원식은 참석하지 않고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아 진짜 뭐 그 사전에 준비한 꽃다발을 상원의원 부인이 전달을 했고 다함께 또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참 잘합니다. 잘났습니다. 김건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내년 9월 2일은 감옥에서 당신 생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검사들 잘 아니까 또 생일파티 하겠죠. 장시효처럼 하여튼간에 검사실에서 하든 밖에서 내년 9월 2일 날 김건희의 생일파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의 마트쇼. 민생이 어렵다. 국민이 어렵다. 물가는 올라가고 추석준비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 번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 뭐죠? 파 양파인가? 파 그 문제 생겼던 하나로마트 가갖고 거기 오신 우리 서민들에게 배 사과값이 높죠? 내리게 할 겁니다. 무슨 수로 내리게 해요? 자기가 배 농사 져요? 집에서? 사과 농사 져요? 풀 거예요? 그 가격을 내리면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배추값이 비싸다. 배추값도 내리겠대요. 배추장사해요? 윤석열, 장모 최윤순이 이제는 배추장사까지 합니까? 무슨 수로 배추값을 내리겠다는 건지 이거를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홍보라고 홍보 영상이라고 홍보 사진이라고 보냈습니다. 경제는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마트쇼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마트 가서 아마 제 예상에는 추석 다음 주쯤에는 김건희가 전통시장 돌 겁니다. 극골아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이렇게 행정독재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을 얘기를 못한대요. 윤석열을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할 일가 없죠. 자기들도 이제 피해자가 되니까요.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뺑뺑이 도니까요. 자기의 손자와 손류 영화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장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도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는 밥 잘 먹었니? 식사했어? 이게 인사였어요. 그죠? 70년도 때 우리 보릿고개도 겪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프지 않니? 괜찮아? 병원 안 갔어? 이게 서로 간에 상호 인사가 돼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또 아버지 어머니랑 또 아들과 따님들과 통화하실 때 너 괜찮아? 몸 괜찮아? 나 돌아다니지 마 조용히 집에 있어. 추석 연휴 때 지지율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그건 예상되는 바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23% ARS 조사에서도 30%가 무너졌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면 당연히 여권 내에 반란 움직임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대로 돕다간 자기네들이 죽거든요. 권력기관에서도 많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바짝 더 엎드리겠죠. 절대로 시키지 않은 일을 안 합니다. 시키는 일 중에서도 자기가 공이 될 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대두덕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2개월 뒤면 반환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대선 가기 위해서는 대권 가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법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켜야 되지 않으면 자기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봅시다. 그리고 추석 때 여러분들 친지와 친구들 만나시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한가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으로 아주 대단히 잘 찍은 것 같은데 양산의 보리바치래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친문 세력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도 힘이 모자를 판이고 그리고 또 대선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있고 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요만한 힘이라도 다 뭉쳐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심정은 뭘까요? 검찰이 수사를 옥죄해 오니까 압수수색당하고 딸 다혜씨가 문제가 되니까 보리와 까서 멍때리는 건가요? 네.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전직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리밭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막가파 윤석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해지니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17년에 우리의 촛불항쟁으로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물론 잘한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제도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꼬라지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개혁하겠다고 충성한 윤석열한테 속아 넘어가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지키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볼 수 없는 극우 진짜 적폐, 반동세력들이 이 사회의 권력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은 포획당해 있습니다. 국민은 고통과 분노와 안타까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밭 구경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검찰 소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비서식장 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생명이 아삭한 광경을 목격한 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사람들 만나서 아무 힘도 없고 원의 정당, 수박들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가하게 얘기할 타이밍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8일 날 양산에 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내가 검찰개혁 제도를 못해서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다. 사과하고 나는 이제 싸우겠다. 우리 촛불 국민과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획적하는 계엄 음모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파라먹으려 하는 음모 이거 분쇄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친명, 친문 세력이 함께 한다 그러면 수박으로 나간 사람은 못 해야 하더라도 나간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해야 됩니다. 보수층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보수층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저들의 특권층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 정신이고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그 매일 주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직결했던 이유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선비적 삶은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일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굳은 약속과 선언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9월 6일인가 7일에 기시다가 방한합니다. 왜 방한할까요? 독도를 가져가려고 방한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시다가 지금 이제 9월 27일까지가 총리 임기래요.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을 만나느냐. 이것은 뭐 유엔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니까 바이든은 만나는데 윤석열은 못 만나니까 방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숨은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재임 기간 중에 동생 윤석열과 함께 그동안에 못 풀었던 한일 간의 일본 입장에서 난제를 풀어냈다. 난제를 풀어냈다. 강제 징용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걸려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 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공가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에게 그러면서 차기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방한을 합니다. 그 재물이 또 누굽니까? 윤석열인 것이죠. 나의 동생 나의 부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차기 총리가 선출되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한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것은 일본 내부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 되잖아요. 이것을 형해서 나아가자. 그 토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군사 동맹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있으니까 한일 군사 동맹을 하지 못하지만 물론 원하는 사람이 있죠. 일본의 밀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통령실의 김태효. 그 길을 많이 닦아놓고 있는 구한말의 송병준과 등치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간에 한일 군사 동맹을 만들어내겠다. 그 밑자락을 깔겠다는 것이 방한의 주요한 목적일 것이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비자 협정을 만들겠다고 이 얘기는 나왔었는데 비자 없이 한국과 일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협정을 하겠다고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그것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일본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를 자위대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도 그 이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노비자 협정을 맺어서 일본의 밀정들이 스파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한국에서 암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부분적이라도 점령하려 하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밀정들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도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스파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상권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일본 본국에 보고해서 일본 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된다 라는 것을 다 보고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밀정들이었고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우연히 만났던 일본의 낭인을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두드러 패서 사망시킵니다. 물론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사람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람이라고 우인했지만 그렇게 일본의 스파이와 밀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한미 간의 비자협정이 아니라 한일 간의 노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모든 기관원들과 정보원들이 위장해서 들어와서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보와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것이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우려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오케이 하겠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얼마 전 안과를 찾았는데 전공의들이 하나도 없더라. 간호사와 간호존무사들만 의사는 달랑 한 명 간단한 진료임에도 두 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정규시간 외에 안과수술이 불가합니다. 세브나스 병원은 성인, 소아, 외상 환자들을 못 받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수술과 입원이 안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은 현행외과 신규하자 받지 못합니다. 블로그에 나와있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상황이 이 정도라고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오셨습니다. 눈에 순간접착제가 들어갔는데 응급실은 스무 곳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라고 그러더니 비공개로 어제 윤석열 윤석열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무슨 수를 지원해요? 의사친구들 많이 알아요 자기가? 아 얘는 전에 초반인가 경북대병원 의사 자기 친구 있었죠 술친구 그 사람한테 전화도 해봤나요? 무슨 수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외국에서 의사들 데려오려고 그래요? 뭐 수가 있어요 왜 또 거짓말하고 사기칩니까? 계속해서 국민 사기금만 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키시다가 방한하면서 일본 언론에 윤석열에게 사도 등재를 감사한다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강사나 세계무산 유산 등재 동의해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다. 금요일날 오나요? 토요일날 오나요? 금요일날 오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졸업여행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은 또 무엇을 기시다에게 바칠 것이냐 진짜 궁금하다 못해서 분노가 침입니다. 김태호가 이거 갖다 바치라고 옆에서 속삭속삭 하겠죠. 윤석열의 기반은 극우일부하고 극우세력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바이든이 떨어지고 일본에 기치다가 그만디면 어떡할까요? 큰형님 작은형님 다 없어져 버리는데 윤석열은 고아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국민을 죽이는 대통령이죠. 이제 국민 생명 담보 수준이 아닙니다. 작은형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국민들은 아마 기시다가 입국해서 정상에 해당하는 꼬라지를 보면 염장을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뭐 할 말이 있다고 또 뭐 어디 창춘자라든가 한남동 대통령 사우나가 있는 곳 가서 기시다가 사우나 시켜줄 겁니까? 일본 사람도 사우나 좋아하니까 한남동 사우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폭탄주 같이 드시고 아 기시달라는 폭탄주 잘 못 먹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벌써부터 퇴임 뒤에 누구 맘대로 퇴임하는데 사조경호시설에만 139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경호시설만 입니다. 전임 역대 대통령의 두 배 한 60억 정도 됐던 모양의 전임 대통령들은 두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겁나긴 무신지나 겁나는 모양이죠. 거기다가 기간단척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탱크라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조를 어디다 하겠다. 사조 또 하나 어디다 짓겠죠. 아파트 하나 짓을 건가요? 강남에다가 아크로비스타 옆에다가 신축비 사조는 아직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지 양평이 있잖아요. 양평 양평이 딱 많잖아. 고수도로 종점도 생기고 거기도 하나의 중요한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처가 일가가 다 있는데 김진우도 있고 그런데요. 갈 수 있을까요? 경호시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잖아요. 사조 국민세금으로 짓지 마세요. 경호시설 짓지 마세요. 교도소에요. 교도관들이 딱 경찰들도 다 있어요. 정경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국민들이 마련해 뒀습니다. 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염장지르는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화 여행비가요. 6월 집행액이 68억 8월에 123억 이때는 미국 2박 3일인가요? 중간에 호주 돌렸죠. 123억을 썼답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까 우리 한 분이 올리셨는데 시금치 한 단에 14,000원인데 그거 사는 것도 바둥바둥거리고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마트에 가서 집었다 놨다 하는데 이 사람은 8월 달에 미국 가는데 123억을 썼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최고급 호텔에 리조트 호텔에 묵었다 그러더니 한 층을 다 빌렸다고 순방비가 순방비가 한 번 일에당 50억을 썼답니다. 이야 진짜 이거 우리 돈 아닙니까? 제가 내는 세금 여러분이 열심히 낸 세금 부자들은 다 감사해줬어요. 우리가 낸 세금 이거 갖고 펑펑 써댔습니다. 누구랑요? 둘이서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 좀만 기다려주죠. 이거 다 조사하고 이거 연루된 사람들 다 교도관들이 지키는 전경들이 지키는 그곳으로 다 갈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잡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 였댑니다. 239억 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밤마다 회식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로 본예산 규모를 넘는 329억 을 편성해서 총 578억 을 썼답니다. 이거 억이 장난입니까? 1억이 지금 은행 어제 국민은행 사이트가 마비됐었는데요. 이 대출 제한이 이루어진다. 지금 전세자금 아파트 오르기 전에 사자. 그래갖고 대출 받느라고 지금 1억 기업 받느라고 서민들은 아등바등합니다. 어떡하든지 내 집이라도 만들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작년에 578억을 썼습니다. 578억 써서 뭐 했나요? 도대체 외교안보 국방 다 망쳐놓고 경제 망쳐놓고 우리 이렇게 못살기 힘들게 하고 또 의료 의료 농담까지 해서 추석 때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응급실에 산부의과 의사가 없어서 재앙절개 수술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작년에 578억을 썼습니다. 펑펑 써대는 겁니다. 방미하는데 얼마 썼다고요? 8월달에 123억 낱낱이 다 밝혀지고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터질 것이 터진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도마다 도마도에서 뉴스에서 언론 보도된 겁니다.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이 사람이 조만간 국회에서 이 사실을 통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영선 전 의원 잘 아시죠? 그 어디더라 노량진 농수산물 시장인가 거기에 가서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막 있을 때 자기가 먹은 거 충성 다 한 거 이 오선 중진 김영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의원이 지역구가 창원인데 지역구 요구 이동해달라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해로 가달라 그런데 김영선이가 말이죠 김해 갔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자기하고 교신한 텔레그램을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 성깔이 좀 있거든 내가 잘 알아요. 계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지주일만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들은 못 견딜 겁니다. 또 하나 내년에 나라빛이 900조원에 닿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알아야 하지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마다 2천명 천공신에다가 기도하십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요. 3년 뒤에는 천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누가 갚아요? 윤석열 그만둔 뒤에 누가 갚아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삼성의 이재용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SK의 최채원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갚아야 됩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감세는 계속해서 해줍니다. 국민들 다 허리 졸라매고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더워도 에어컨 키지 말고 추워도 히터 키지 말고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80kg당 21만 7552원 이었는데요. 올해 8월에 17만 7740원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1년 동안 피 땀 흘려서 만들었던 변홍사 했는데 쇠값을 못 받으니까 적자니까 팔아봐야 적자니까 갈아엎겠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경남에서 19일에는 전남 전북 30일에는 강원 경북 충남 상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됐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논을 갈아엎겠습니까 오늘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연다고 그러는데요. 제 기억에 박근혜 탄핵 때도 농민들이 이 트럭과 트랙타를 몰고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네 못 살겠다 윤석열 끌어내리자라는 구호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도 일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이 들고 있는 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 응급실 못 찾는 사람들 추석 때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 추석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추석 때 술 먹다가 건강이 이상되시는 분들 추석 때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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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분 서울지리 잘 아시는 분들은 순천향대병원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금방입니다. 그런데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구급대가 순천향대병원으로 출발했지만 순천향대에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근의 병원에 끊임없이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구로동에 있는 고대 구로병원 내, 거기에 사고 발생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대통령실,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주요 응급실 25곳이 나홀로 당직한다고 그러죠.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그런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분노하실 텐데 전화할 수 있으면 찢어도 피나도 경증이다.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이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박민수.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장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찢어져봐. 찢어져서 피나봐.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래봐 한번. 그런 소리가 나와요? 국민을 완전히 생명을 앗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 말이지. 천하에 벌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경치 환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추석 때 동네 병원이 제대로 열겠습니까?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한다 그럽니다. 군대 간 의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보위는 전공의나 전문의들이 아닙니다. 이건 딱 레지런트라고 그러나요?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면 환자들이 아주 급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외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간단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수련을 상당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공보위들은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의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보위 갖다 놓고 당직. 쓸모가 없는 거죠. 군에 가 있는 전문의들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데 군에 자식 보낸, 아들 보낸 부모님들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군은 통통 비워요. 군에서 아프면 치료해질 의사가 없어요.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아프지 마세요. 아파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군의관들 다 나가잖아요. 공보위들 다 나가잖아요. 응급실 찾아주세요. 119 구급대의 SOS가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60대 인부 추락사 사고 현장 근처 병원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고대 구로병원 가서 달려갔지만 1시간 10분만에 그만.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이게 병원에서는 잘 안 잡히니까 119 구급상황, 소방대죠. 이쪽에 월평균 이송병원 선정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누가 뽑았나요? 여러분들은 안 뽑으셨죠? 뽑지도 않았는데 왜 그 그 잿값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뽑으신 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가 다시 품고 가야 됩니다만 뽑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윤석열은 감당도 못합니다. 추석 전에 한 번 더 응급실 가겠대요. 응급실 가면 뭐해? 암커도 못하면서. 한남동 관제에서 그냥 있어. 아,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구나. 추석 경제 때 많이 먹어도 과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뭐 얼마나 그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마나 안전합니까? 경호도 딱 받고 있고. 교통사고 날 일도 없죠. 국민 생명 아사가는 사이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계엄령, 계엄령 운운하는데 계엄령 못 때릴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전혀 없는데 무슨 계엄령을 때려요. 계엄령 때릴만한 용기도 못 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계엄령 공포가 있었는데 모르지 그들이 그냥 완전히 까락해갖고 말이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는 놈들입니다. 역시 제가 어제 예측한 대로 사전은 양평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양평 가겠죠. 김건희가 양평 가자고 그랬겠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아마.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되면 양평 사저. 하여튼간에 어제도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저로 가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실지 다른 곳에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할지 폭탄주도 못 먹는 곳이요. 그건 뭐 참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응급실 뺑뺑이. 그동안 언론에서 침묵하다가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도 조중동은 거의 없고요. 이 수면제를 삼켜서 의식을 잃은 우리 여대생이 병원 마흔 곳을 돌다가 끝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악물이 소화되기 전에 위를 세척해야 하는데 집으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여대생 그리고 그 부모들 진짜 피 끓는 심정이겠습니다. 군의관들 파견하겠다고 그랬는데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에 가서 협의하니까 군의관들도 자신이 없고 병원 측에서도 당신은 안 되겠다. 괜히. 큰일 난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같은 현상이고요. 공보의라고 있죠.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농촌이나 도시에 있는 공보의가 한 명씩 있습니다.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 공보의들을 또 모아서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당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공보의들도 공보의 단체 협의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리고 응급실은 상당히 응급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단위의 의술이 필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가 당직 세우겠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는 뭡니까. 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들을 병원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감시하러 가는 거죠. 도와주겠습니까. 감시. 참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사고 자체가 진짜 희한한 사람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추석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이 현실과 현장과 맞닥뜨릴 텐데요. 전화는 올 것입니다. 굉장히. 큰일 났다. 살려달라. 그럼 구급대원들은 그 환자를 싣고서 가까운 인근부터 응급실에 전화를 합니다. 다 못 받겠다. 의사가 없다. 오지 말아라. 그럼 구급대원들은 계속 전화를 하겠죠. 갈 곳이 없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추석이 겁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통계적으로 응급환자들이 더 발생합니다. 실내로 경남에 발목을 절단한 응급환자가 인근의 응급실에서 받지 못하니까 대구로 갔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대구로. 경남의 또 다른 지역환자가 인천으로 마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걸려서 간 거죠. 구급대원들이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전화해서 통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구급대원들 바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었는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하신 환자들과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추석 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석 때 많은 분들이 귀향을 하고 귀경을 할 텐데 교통사고 크게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부득이하게 내려가시는 분들은 천천히 정말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때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정말 천천히 좀 늦더라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대안이 없습니다. 의사들 얘기에 따르면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한 군데만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다. 그것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 내과 의사 특히 만약에 임산부였다. 그럼 산부외과 의사부터 해서 또 아이들이었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 그 모든 전문의들이 대형병원에 대기하고 있어야 수술이 가능한데 그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다 지쳐버렸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았다가 그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고 119 소방대원들은 그냥 전화만 돌려대는 것이죠. 일단 응급처치라도 해달라. 그런데 응급처치를 공부의가 할 수도 없고 군의관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응급실 16곳이 거부해서 100미터 옆에 두고서 딴 병원을 갔다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이어서 아주대병원도 응급실을 축소진료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갔던 뇌경색환자 이 뇌경색환자는 진짜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어르신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옛날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심장이 갑자기 멎는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 응급실 가야 됩니다. 응급실 가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그런 혜택도 서비스도 그러면서 살아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요한이라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자기가 고향이 광주라고 떠들어댔던 사람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죠. 이 사람이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출시인데 걸렸어요. 문자가 그 문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부탁한 거죠. 제대로 응급실 통하지 않고 너무 위험해서 누가 인요한 의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부탁을 했겠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인요한이가 세브란스 병원 출시니까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좀 받아달라.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받아줬겠죠. 여러분 인요한 의원 전화번호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응급실 못 가게 되면 인요한한테 전화합시다. 그럼 인요한이가 소개해 줍니다. 그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기네들은 살고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과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방치된 결과고 예측된 예상된 환경입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도 얘기했었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가 관련 의원들도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집단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직 2천명 증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의사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2천명.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부하들도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박민수 차관이란 사람이 이 박민수 차관은 그전에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환자다. 피가 나오는 게 보이면 경증환자다. 응급실을 가지 말라는 거죠. 박민수 차관 아들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아 인여한한테 부탁하면 되는군요. 그거 믿고 하는군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형병원 원장한테 전화하면 받아주겠죠. 이들은 이 생각밖에 안 할 것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이 급해졌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수 차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책임이 바로 여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훈이도 추석 때 병원을 다니겠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다니면 뭐해요? 대책이 있어야죠. 이럴 때 한동훈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직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 윤석열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항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한통 못하는 한동훈 언론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항의하고 전화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김종엽 최고위원 한마디 했던데 국민들한테 박민수 차관 짜르라고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한테 전화하세요. 항의하세요. 그리고 성명 발표하세요. 왜냐고요? 당신들은 정치인이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 못하고 김건희한테 텔레그램으로 문자 보내세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뭘 박민수 차관 상황이 위중하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합니다만 안철수도 김건희 전화번호 알 거 아니에요. 윤석열 직통 전화번호 알 거 아닙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아니면 우리 다 끝난다. 추석 이후에 망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 얘기 하세요. 진짜 용기 있다. 얼른 프레이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 얘기를 빨리 해야 되니 참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답답하시겠죠. 김건희가 공천을 KBI 아니라 이건 공천을 정리한 건데요. 이게 터질 게 터진 것 같습니다. 공천을 이렇게 당신 이쪽 가세요. 우리가 책임집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탑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고요. 공천 정리한 사람입니다. 공천 정리한 사람은 그 당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과 실세를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하고 텔레그램 문자가 지금 국회에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이 사람이 성격이 욱한 그때 자기가 컷오프 당했을 때 텔레그램과 공개하면서 기자회견하겠다고 보좌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문이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렸겠죠. 뭐 하나 주겠다고 김영선은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후쿠시마 외무수 수저물까지 먹으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컷오프시켜? 이야 이때 김건희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공약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뭘 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폭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터져나왔을까요? 이제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김건희씨를 가장 최고의 권력인 김건희 특검하거나 금건희를 배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추석 전후에 아마 김건희에 대한 이런 국정농단 사례가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의 제보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끝나니까요. 제3자특검법 얘기도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하고의 40분 독대 과정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3자특검법 대법원 추천에 안 할 거냐 아니다. 그것은 아직 제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40분 독대 이후에 바로 발의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게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 법안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게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40분 독대는 윤석열 집단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야 대표회담도 김우영 실장 얘기에 따르면 한동훈이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동훈이는 지금 민주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동훈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힐람도 할 수 있지만 이 엄중한 정국을 국민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윤석열 분리시키는 작업 윤석열 포위 고립작전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대란 문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누차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70대 이상 제 주변에도 그렇게 윤석열을 찍고 이재명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이 정권 왜 이래 이런답니다. 왜냐 자기가 문제가 생기죠. 추석 때 추석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 일어나면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할 응급실이 없어요. 의사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반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10시 정도에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요. 갤럽 조사 나오면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10시 정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확 빠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지탱하는 세대는 70대입니다. 이미 TK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30% 이하 어떤 것은 한 자리 숫자고요. TK에서도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률이 긍정률을 전 지역에서 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세대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70대인데 이 의료대란 문제가 70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도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살려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배제시켜야 된다. 특히 김건희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열심히 하세요. 당신들 살려면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라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12,000원입니다. 참족이 든 제수용품 30%가 폭등했습니다. 배추 한 폭이 얼마인지 알으십니까 여러분 만원입니다. 추석 때 우리 좀 선물도 하고 가까운 친지라든가 또 신세 졌던 분들한테 보내잖아요.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빚져서 선물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선물 세트가 가장 그래도 좀 저렴하고 필요한 건데 이것도 지난 설보다 몇 퍼센트 올라왔나? 56% 올랐습니다. 의료농단 문제와 그리고 이 물가 문제가 추석 때의 여론을 가장 악화시킬 것이고 추석 지나면 여론이 급격하게 윤석열은 떨어질 것이고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하나회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제2의 하나회만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강고입니다. 추강고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어제 김우영 의원도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바둑도 잘 두고요. 그런데 이들이 전통있는 추강고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추강고 나왔잖아요. 방첩사령관 여인영도 추강고를 나왔는데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를 방문해서 거기 영광급 장교 두 명과 식사했는데 그들도 추강고였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전두환과 노태우 김복동 하나회를 키웠습니다. 6차 11기인가 윤석률도 추강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군내에 있는 추강고 세력들 뭉치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자. 우리는 추강고 동문이다. 아마 대다수의 추강고 동문들은 나 추강고 나왔다 요즘에 얘기 못하실 겁니다. 부끄러워서 제2에 하나하게 되는 추강고 해보십시오. 그게 될지 안 될지 이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엄령과 친위구태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이가 추강고 후배들 군에 있는 추강고 후배들을 왜 만납니까? 행안부장관이 계엄령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위구태타와 계엄령은요 내란째입니다. 하루 이틀을 성공할지는 몰라도 곧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들은 망할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내란째에 다스려지게 됩니다. 내란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최고형이 뭔지 전두환과 노태우가 내란째로 법정에서 법정에서 어떤 혐을 받았는지 이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절대로 까불지 마십시오. 계엄 꿈 힘도 힘도 꾸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원장님의 미칸 감사로 Bead E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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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하냐 하면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37.8% 한동훈 23.9% 조국이 10.1%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60대 이하 남녀 모두가 적합도 1위를 달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조국 지지층에서도 51.8%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대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한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반등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총선 때 얼마나 공격이 많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4천이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간 사람들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흘란했습니까? 그러나 총선은 공천을, 혁신적인 공천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리 환경적 요인이 있고 윤석열이 헛걸음을 헛발질을 한다고 해도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표를 찍지 않습니다. 무조건 찍지 않죠. 그 경선 결과입니다. 그것을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경북을 제외한 6개 권역과 60대 이하 남녀 모두에서 적합토 1위에 올랐다. 한동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23.9%, 70세 이상과 대구 경북에서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섰습니다. 권역별로 좀 볼까요?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표 37.3%, 경기 인천 38%, 대전, 세정, 충청 이재명 39%, 광주, 전라 다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재명 대표 29.9%가 나왔습니다. 부울경에서 36.3%, 총선 이후의 조사입니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대표가 34, 20대에서, 30대에서 37, 40대에서 52, 40대에서 가장 높아요. 이재명 대표는 40대는 우리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세력이죠. 50대도 44.6%, 60대도 적지 않습니다. 34.5%입니다. 단 70대 이상만 17.1%가 대선적합 지지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월 12일자 스트레이트 뉴스 보겠습니다. 6월 12일자는 이재명 대표가 44, 6월 4일자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0.7%로 반등합니다. 40%를 쳤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대선 많이 겪으셨지만, 이 40%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50%로 육박할 것이고, 그럼 바로 대세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대세론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결정적인 오류나 미스테이크가 없는 한 대세론은 유지가 됩니다. 이때 한동훈은 6월 12일 23.3% 이제 2배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월 4일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41%, 한동훈 22%. 조국 대표는 이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8%, 8%, 10% 이하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야권의 지지가, 향후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6월 4일, 6월 11일 날 여론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판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법원에서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반등했습니다. 한동훈은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TK를 제외한 이 6월 4일과 6월 11일 조사에서 TK를 제외한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합니다. 우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70대를 제외한 연령별에서도 우세, 전국 권역에서도 우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마 윤석열 지지율과 비슷한 취의로 진행되는 것. 이때부터 윤석열은 막가기 시작했고, 김건희 문제, 그리고 친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0.6%를 기록합니다. 이념 성향에서도 그런 거죠. 이 6월부터가 변곡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 26일 조사 다시 한 번 볼까요?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 여기서도 40.1%를 이재명 대표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21.6%. 이제 더블 스코어입니다. 조국 대표가 7.7%. 나머지 원희룡, 기타 등등 쫙 있는데요. 여기는 뭐 그냥 제가 얘기할,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6월 26일 날 이때 무당층이,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8.8%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무당층의 추이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다음 7월 10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7월 10일자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떨어졌죠.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선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대표가 경선에서 대표가 될 것인지, 연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연임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가 얼마가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죠. 그러니까 홀딩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권 재도전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까? 사당화한다. 그러나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죠. 한동훈은 이 당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70대 이상만 이 당시에도 한동훈이 우세입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오차범위로 우세, 아니면 압도적 우세를 이재명 대표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8월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이후, 8월 21일 날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확 띕니다. 43.2%입니다. 한동훈과는 마찬가지로 더블스코아죠. 이때 윤석열의 친일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복절 이후에, 그리고 인사에서도 뭐 누구죠? 김영석, 뉴라이트들 임명하기 시작하고요. 김문수도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연임이 되죠.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당선됩니다. 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구체적 데이터를 보면은 7개 원역에서 모두 이재명 대표가 1위에 올라옵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 가원제주 모두가 오차범위에서 한동훈을 앞섭니다. 60대 이상에서도 오차범위 뒤집기가 나타납니다. 70대 이상만 단 한동훈한테 열쓰일 뿐입니다. 가장 최근 9월 4일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재명 42.1%, 한동훈 20.9%입니다. 40%의 지지를, 적합도를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더 떨어졌습니다. 20.9%, 무료 차이가 20% 이상이 나타납니다. 조국 대표도 6.2%로 하락습니다. 조국을 지지했던,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층들이 이재명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세를 형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지지틀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탈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한동훈이가 61.7%였는데, 52.7%로 무료 9%나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30%, 리얼미터 조사에서 30%가 붕괴되고, 갤럽 조사에서 23%를 나타낼 차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취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취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흥미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4월 17일, 37.8%에서 이재명 대표는 6월에 40%로 뛰고, 7월 10일날 전당대회 전에 잠깐 떨어졌다가, 8월 21일날 43.2%, 그리고 9월 4일날 또 40% 이상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계속 하락세와 20%의 행보를 할 뿐입니다. 자, 이게 4월, 5월은 저희가 안 뽑았는데,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까지 나타난 거죠. 자, 이건 추위입니다. 추위고, 아마 이 추위는 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에너지고속도, 국민 삶의 정치였습니다. 국민 생명의 정치도 요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표, 생활 정치와 삶의 정치, 생명 정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전당대회 경선 내내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는 의료대란 문제, 우리 생활 문제를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대책을 국회에서 하여튼 논의하고,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 대표회담까지 했던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이것이 아마 이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이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대안으로서의 이재명을 국민들은 이제 기대하는 상황으로 올해 말에 가면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